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. 자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주식 전업투자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. 처음 주식 다 직장인들이라서 전업투자를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. 자 전업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가. 자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전업투자 형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자 저희 카페에 이 동아닌 님도요.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. 직장생활 하시는데 잠시 잠시 뭐 점심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가 매수해 놔라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어제 이제 홀딩을 했죠. 홀딩을 해서 오늘 갭상한가가 갭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. 그렇게 해서 상한가가 아니고요. 갭상.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23만 3천원. 그 다음에 2만 3천원 해서 오늘 합이 25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. 자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뭐 종합주가가 연인은 급락인데 지금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죠. 개미들. 다 피눈물 지금 흘리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천에 깔려있고 주식 반대매매, 신용매수, 풀로 매수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전부 다 깡통을 차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업투자를 권유를 해서 이제 전업투자 시작한지 약 일주일 정도 됩니다. 자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20만원씩 이렇게 수익 내는 거에요.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. 자 주식이라는 게 직장인들은 전업투자 절대 꿈을 꿀 수가 없죠. 자 어제 매수해놓고 오늘 아침장에 매도리견을 들여서 약 25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. 자 25만원 정도면은요. 하루에 25만원이면 자금이 커지면 이게 100만원이 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지금 개별종목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많아서 배팅금액이 좀 작은데도 그래도 25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. 이제 개별종목을 정리를 해서 풀 배팅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만원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이 날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. 자 개인전업투자 직장인 전업투자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매일 단 한 명도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.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 자 감사합니다.